세종시의 이 특성화고는 이미지 변신을 위해 올해 학교 이름을 바꿨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기계와 화공 등에 전공해서 첨단 기술 분야로 세분하는 등 학제를 전면 개편하면서 30%대에 머물던 충원율이 올해 100%를 넘어섰습니다. 10곳에 특성화고가 있는 대전의 분위기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학교는 2019년에 이어 4년 만에 또 학제를 바꿨고, 역시 미달 사태에서 벗어났습니다. 디자인과 교육 과정을 웹툰과 애니메이션까지 확장하는 등 산업계 수요와 학생들의 선호도를 반영했고, 이런 변화를 적극적으로 알렸습니다. 여기에 최첨단 장비를 활용한 실습 위주의 수업은 취업 준비는 물론 관련 분야 전공을 위한 대입 자료로도 톡톡한 역할을 합니다. 학제 개편이 특성화고의 생존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막대한 예산 확보와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은 여전히 한계로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홍정파입니다. KBS 뉴스 홍정파입니다.